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한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중국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아주 드뭅니다. 연세가 꽤던 저명한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 쏘는 연구비, 중국에 입국하는 비자 발급, 중국이 제공하는 각종 세미나 등의 이유로 자기검열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가 지식인만의 문제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인,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인들 모두 다 마찬가지로 크십니다. 지식인들이 그 정도라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디저니 영화 유란이 상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논란이 해외에서 일고 있는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이 할리우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곧바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트러브 메일크가 된 영화 뮤란입니다. 디저니 영화 뮤란은 1998년도 개봉된 디저니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제작비가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5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감독에는 저명한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 감독 니키 카로입니다. 중화권 여신으로 추앙받는 배우 유역비가 뮤란 역을 맡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배우들인 이연걸, 공리, 견자단 등이 출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연기를 거듭하다가 뮤란은 지난 4일 다사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랜드 플러스를 통해 미국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오는 17일 한국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뮤란이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받은 나번지,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인껏 탄압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는 위구르족 탄압이 자영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그런 촬영지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는 것은 중국 한국을 편애하는 듯한 그런 마지막의 인사 말입니다. 트루판 공항국에 감사를 표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정부가 재교육 용서를 운영하면서 위구르족을 강제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논란이 끊이질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영하 뮬라는 민족주의와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조장하는 중국 공상당 정책에 대한 분노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에는 한 기고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하는 것을 돕는 영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톰코튼 상은웨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디저니가 중국의 행금에 중독됐다. 그리고 디저니가 중국 공상당에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일이듯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시아 소사이티의 선임연구인 아이작 스톤 피시는 촬영을 위해서 디저니가 부끄러운 타협을 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 질문은 차이나머니의 할리우드 진출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날 미국 연방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6페이짜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중국 검열당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영화 콘텐츠를 수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편집단계에서부터 영화 콘텐츠 일부를 삭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부 영화사에서는 중국의 검열당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획단계부터 중국 검열당국의 맞춤형 수정본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한 2017년 4월 18일 미국의 연예전문매체인 할리우드 리포트는 할리우드 탑스타인 리차드 기어 당시 68세입니다. 중국의 방해로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그 기사에서 리차드 기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근 중국이 나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나와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전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기어는 1993년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좀 지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티베트인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과 탄압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논조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도 8월 5일날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자유바른 옹호단체인 펜아메리카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중국이 미국 영화계를 향해서 중국을 비판하는 영화 제작자는 처벌을 받겠지만 검열을 스스로 하는 자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나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발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체는 또한 이 같은 검열은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자유에 대한 비판을 축소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영화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적인 인식을 왜곡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합니다. 2020년도 7월 6일날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시간주의 젤르드 포드 대통령 박물관에 열린 연설에서 이렇게 중국을 비판합니다. 할리우드는 세계 최대 인권 탄압자인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국 영상을 자체 검열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직접 간접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앞에서 대중 비판 발언과 관련해서 한국 지식인들의 동향을 미뤄보면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정치인 지식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업인 언론인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일본의 시사주관주인 슈칸 다이쉬가 일본 내 중국 간첩의 실상을 폭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간첩은 5만 명에 달한다. 상사 준위에 온 유학생 요시법 그리고 유학업 종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일본 내에서 간첩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들은 도쿄 중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해서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나가사키 사포로 등의 총영사관을 중계 거점으로 삼아서 현지 중국인 단체 간부의 지원을 받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자학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자학원을 순수한 중국어 교육기관이나 체제 선전을 위한 문화원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들의 전체주의 체제를 해외에 수출하는 선전, 선동 도구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간첩 활동과도 직접 간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아주 발발한 속도로 공자학원 대출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거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속극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집권층을 중심으로 친북과 친중노선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여기는 전체주의 체제, 이상적 체계는 중국 공상당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상당은 다른 의견, 이견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자체를 그들은 이상사회로 여깁니다. 그와 같은 사회를 우리는 독재나 하시즘이나 전체주의 체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이 목표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체제를 주변국가와 그리고 주변국을 넘어서 세계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들입니다.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숨이 탁탁 막히는 사회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란 것은 대한민국을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사회 하에 두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 그런 의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중국 당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작을 펼치는 국가를 몇 개 정도 손에 곱자고 하면 이 가운데 반드시 저는 대한민국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중국 공상당의 고위 당국자들은 국호는 달리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것이 아니라면 가까운 장래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과단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나라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속국 비슷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을 방지하거나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나라 전체가 추진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 대외 교육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시간을 좀 내서 한국 내 중국의 공자학원 문제를 한 번 정도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데일리는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도 큰 비중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